2시 3시 5시 치고 놓쳤어 망설이면 안되는데 막 차오던데 형님은 잘 왔네 누리임은 막 공중에 붕 올라오던데 하여튼 그래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복장이 조금 어...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자면은 예, 거지같이 입었는데 아, 뭐래? 경찰 제복이 아니고 네,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, 그런 흔한 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, 형사입니다 아, 네! 근데 이거 조끼를 벗을 수가 없나? 뭐 어쩐까나?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뭐야? 자, 봐볼게요 네, 안녕하세요, IPC입니다 자, GTA 5 경찰 모드 시즌 4 그 179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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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합니다 가자 지금 어... 어떤 정신이 강한 사람이 지금 현재 예, 지금 차를 훔치려고 하고 있답니다 예, 딩딩 자, 갑니다 I love your car I love your car 고맙소 자, 이게 어떻게 했더라, 이거? 어... 자, 안전벨트 채우고요 하하하하하하 네, 안전벨트 모드가 있더라고요 예, 한번 더 와봤습니다 나오세요 저것... 이 자리에 어... 이 자리에 호 멍게 일 같이 지 ред 아 이 자리에 둘 자 제네시스 왔어요 제네시스 어 어딨어 어? 차 없는데? 뭐야 아이 안내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 너! 아이 무슨 차 이렇게 다녀 이거야? 그렇군 잡았겠나요? 야! 나 다 보고 있어 자 지워놓으시고 어어어어 뭐 뭐라고? 스톱 더 카아우 빨리 켜야지 곧! 자 겹쳐 형이 빨라.. 아 좀 빨리 와라 어? 저.. 저 일로 갔죠? 저 일로 갈게요 걸어가세요 아니 왜 싸이카가 와? 뭐야? 로리.. 아 지나갔다 .. 어? 아이고 오른쪽 나갔다 아아악 아이 갈람 가 치가 아아아아아아악 놓쳤어 아잇 망설이면 안되는데 막 차오른데 아이고 나이스 밀어 자 막아주세요 아이 이거 플러시 아 안잡혔는데 불편하네 가만있어 됐죠? 이렇게 해서 사건 해결됐는데 이게 지금 어 내가 경찰을 세면불렀나요? 아 그래서 세면밖에 안왔구나 이렇게 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형사는 강력계나 뭐 그런 당담을 하시고 조사를 많이 하는데 GTA5에서는 형사가 이제 개념이 약간 언마크 폴리스? 일반 순찰관들과 업무가 비슷해요 차 안에는 여러가지의 그 총알이 있다고 그러네요 아 여러가지 아니고 총알이 있다고 그러네요 뭐 그렇게 말아야 돼? 뭐라 말아야 돼? 다수의 총알 그래 그게 더 어울린다 자 이거를 견인차를 부르고요 됐죠? 자차 데려갔죠? 자 이렇게 해서 펠리세이드 대 G70 대결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? 오케이 자 비켜주시고 아유 자 깜 깜깜깜 아유 왜케 웃기지? 안전벨트 말고 어 저 인성이? 아 저거 잡아야 하는데 아 일단은 지금 도란 도란 신고가 있으니까 네 빨리 가볼게요 이거 굳이 암행이 필요하나 이거? 문 열어! 그렇지 부탁 수동이야 요즘 한국도 암행 순찰차가 도시에도 돌아다닌다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시험 삼아 구속도로에서 시작했다가 네 그런식으로 참고로 이거 안전벨트 맨상태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안 내려져요 그냥 안 내려지죠?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풀어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지 약간 경찬모드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왔다는 느낌? 어 예 고맙습니다 자 자전거도 양보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안가 얘? 아 반대로 할걸 괜히 일로 왔네 아 내 등 어어 어어 역시 제 시설 770 승차하면 좋구만 5%에도 빵빵한 어 일로 가대? 아예 일로오니? 가만히 있는거니? 뭐야 가만히 있지? 아이고 아 내 척추 내 머리 못 걸렸나? 자 엔진 알핀 올려주고 저거 움직이는거 같죠? 아 가만히 있는데? 어디있어? 밑에있어? 움직였는데? 이거 뭐에요 여기서? 저기요? 거기서 뭐하세요? 어이구 아 아 요 아 아 앉으면 또 풀어야지 저기요? 저기요? 여기저 뭐하세요? 아니 아니 아아 증설할때 자칫하다가는 갈 수가있어요 이거 이렇게하면 갈 수 있다는데 아 안되는데? 으흥은 경소에 힘을 올리지마 갈수 수 없어 안 돼 1위치 가자 렛스테워 어엉 뭐여 엉 올라가 아니 아 넘어지지 말고 쪼 올라가라고 아 진짜 어? 좋.. 좋았어 그래 안되네 자 핵색 있습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됐다 지가씨 이리와봐요 거기서 뭐하십니까 갈 수 있어요? 레츠고 아니 뒤로 갈 수 있어? 가만히 있네 야 가라고 레츠고 어? 너 내려 내꺼다 어어 안가네 이거있었구나 어? 어 왔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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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스탠바이 너 술 취했어?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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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오면 어떡해 아 이거 못하는데 일단 체포할게요 일로와 빨리 체포해 빨리해 빨리해 네 일단 정신형 건너뛰을게요 없어졌다 자 일단은 마약하고 운전했네 아 그 차를 훔쳤네 자 일단 드러그 스왑 테스트 해볼게요 맥 테스트 뭐 나오나 어 형 안했는데 브레스터라이스 테스트 해볼게요 음주운전 테스트 왜 아니 근데 너 왜이래? 잘못 못췄어요? 왜이래 어차깐 당신은 어 체량절도 혐의로 기금체포하겠습니다 치 됐다 됐죠?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전에 마약했던게 약간 그 뭐야 이거 어? 뭐야 어? 뭔데? 어? 뭐야 이거 흐 흐 흐 어 어 안돼 어우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아 더울때 물에 들으면 시원하죠 아 베리콜드 아 알타 알타 건파일 리포트 총 쏘고있네 이러니 이리 오니? 자 자 pleasure 안전베트 풀고 접버리고 로니 로니 로다 아이 어 너 먹으셨어? 다 알지? 보이나요 오 voix 이거 안오네? 내린듯? 어...순둘이 끌어 맸네요? 숨어! 무적히 그만하고 빨리! 추들어! 윌로딩! 윌로딩! 아...경찰이구나? 됐죠? 오케이 아니 올 줄 알았는데 왜 안오지? 네 이렇게서 사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됐죠? 됐다 됐죠? 이거 안전벨트 안매면은 나눠서리 이거 완전 리얼인데? 아 쉬워 그만아! 아 일단 받을게요 이게 왜 리스파코 2야 왜? 자 일단은 차로 두사구요 리퀘스트 코로나 유닛 리퀘스트 코로나 유닛 뭐...와...차안에 마리와나하고 필러폰... 야...이거... 만약 이게 한국이었으면 진짜 이거는 한국에 마약을 들고와서 또 이제 뉴스에 나는거죠 됐죠? 됐다 아... 이리와나 빨리 빨리와! 왔다 자 안전벨트 메고 이거 웃긴데 이거 진짜 어 나 방금 슈퍼 반응 안했어? 아 풀렸네? 뭐 그래요 그러면은 자 나오세요 안전벨트 풀고 내리고 자 여기도 한번 샷건 아 핸드건 자 구호차도 하나 부를게요 네 저... 코로나 유닛이 이거 다 오 깜짝아 이거 다 할 줄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살았죠? 유일한 생존자 어... 자 조사해볼게요 아 내 발에 피...피 멀었다 아... 스크류드라이버를 해가지고 있어 자 연애해주시고 됐죠? 아 이거 발에 피 적고 있네 이거 아 이거 패치 안했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까먹었어 다른 모르도 넣고 뭐 수정한다고? 예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안넣었네 아이고 야 빨리빨리 하시오 오우 이제 이 제네시스는 구형이죠 이제 예 아이 시끄러워 가만있어 저 이거 건너뛰고 자 안전벨트 매죽아 이거 왜이렇게 웃기지? 자 실례합니다 어 뭐 사라왔어? 자 여기 막아주고 아니 아 맞다 이거 푸르지 흐허허허허허 자 일로와서 자 나중에 병원에가서 자전조사할게요 오케 저 증거물 먹고 치겠어 앗! 잠깐만요 자 지금 추격전이 아니고 이거 뭐지 이게 에 그레트 버터 오오 흐흠 타겟 스파테드 웨스파운드 드라이빈 어 어 어 오는데 에 아 안전벨트 아 진짜 아우 안전벨트 진짜 아우 이게 시란스네 어 저거 싸웁니다 어 뭐야 저거 웃쳤어? 야야야야야야야야 자자자 에이 폴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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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안전벨트 풀어 아우 진짜 이게 풀어겠다 이거 안전벨트 계속 자 쟌 tras 시간 에카라 스프디 야 빨리게 잡아 빨리 야 뭐해 빨리 빨라 잡아 빨라 잡아 نKe세면 빨라 잡아라 병사에 망련트이다 빨라 잡아라 にゃ femi Stuff FDP čo ioè oger He 어 자 받으시고 자 안자방대 메구 갑시다 여기로 왔을까? 어딜 왔을까? 노추기인데? 어디에 왔을까? 어디로 갔을까? 음... 못 추겠다 지금 헬기에서 일로 가 왜... 아니 다 한쪽만 밖에 안가 일로 가야지! 자 오늘은 마지막 신고 그라잇사버터 신고 받고 예 맞춰보도록 할게요 꺼내고 알타! 자 시련거고 안전벨트 말고 자 비키시고 여 어디로 갔니? 저기를 갈려면 여기서 이거 타면 되나? 아... 타서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다보면 빠진 데가 있거든요 여기?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발바!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...이거... 이렇게 온다고? 빨리 밟아 강릉 이케 하열 정은으로써 오신합니다 자 일로가서 나와! 잡죠? 밟아! 어 토크 좋아 저기있다 뭐 찾아야? 아이고 아 빨리 가 왜이래 어! 하하하하 가만있어 시가 어? 어 뭐야? 케이크 opini죠 gedada 아니 앉으면 돼잏 아 이거 앉아봄다가 저거 아호호호 습관절자 자꾸 tecnologia 그나리 obrig입 근데 빨리 차체여있겠니 귀수 animales encompasses 됐죠? 서스펙트 인컷시티 그 차라리 조사하고 망치랑 그 다음에 1달러짜리 지폐에 가루가 가루라고 하더라? 가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마약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차 안오죠? 어 온다 빨리빨리빨리! 오케이 권총이랑 마리머나 있다고 합니다 됐죠? 됐죠? 데려가시고 좋소 챔버린 힐 됐죠? 뭐야? 깜짝마 기차 온다 빨빨빨리 자 이렇게 됐고요 어? 아 박지박! 어? 뭔데? 야 너 처음 쳤어? 예? 뭐야? 경차관? 뭐야? 경차관? 뭐야? 경차관인데? 뭐야? 아 아니 뭔데? 어? 뭐야? 어? 뭔데? 어? 경찰관이 왜? 어 어딨어? 어디? 아 있다 돼? 안되지 않나? 안되는데? 아 갓버거 무서워? 아 뭐야 이게? 경찰 사칭죄야?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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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네?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버거같아요 네 깜짝 어?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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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? 포순이? 아 이름이 좀 되게.. 오.. 포올리스? 뭐야? 아 깜짝아 이게 뭔데? 그래요